네, 시민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엔 빨간 TV를, 우리 안징글 TV 아마추어 유튜버지만 정규방송을 해야 된다. 그래야 시민들께서도 이렇게 또 고정적으로 오시기도 편하고 수없이 많은 좋은 유튜브 방송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화요일 6시부터 7시까지는 안징글 TV, 우유종 TV, 인사이트 TV, 임세훈 TV 등이 하는 화환기 소장과의 방송, 연합방송, 또 수요일 날은 6시부터 7시까지 변희재 대표하는 연합방송, 이렇게 안징글 TV의 6시부터 7시까지는 그래도 경쟁력이 있다, 오실 수 있도록 제가 화요일, 수요일은 무조건 고정을 합니다. 화요일은 민주당의 희망, 청년 전체의 미래, 우리 화환기 소장님 오시고 수요일은 변희재 대표님, 임세훈 대변인 오시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화요일, 수요일 6시 항상 고정으로 꼭 알림이 안 간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안징글 TV가 목요일도 한 번 이렇게 하나 더 방송, 정규방송 민주당이나 야당 정치인들이 나오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요. 정치인과의 대화를 매번 사람과 주제를 바꿔가지고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안징글 TV가 인기가 올라가가지고 오겠다는 국회의원들이 지금 한 열 몇 명이 줄이 서 있습니다. 그러면 뭐 상반기는 보내에 가는 거죠. 나쁘지 않습니다. 조회수가. 다울의 청자님들의 덕분이고요. 8만 명을 돌파하면서부터 갑자기 안징글 TV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덩달아 인사이트 TV도 처음에 저희랑 같이 할 때 1천 명 정도였는데 막 매주마다 1천 명씩 늘어나요. 지난주 6천 명이었거든요. 이번 주 보니까 7천 명이 돌파가 되겠어요. 이번에도 저희도 조회수가 나쁘지 않습니다. 청자가는 곡선을. 그럼 한길수 형 올 때마다 계속 시민들이 늘어나시고요. 그다음에 또 누적 시청자. 그다음에 또 우리가 토요일 날 재방송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요일 날 재방송도 또 수천 명이 모셨어요. 아주 지금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다른 팀까지 합쳐서 하면 몇만 명 단위가 늘어나고 있는 거죠.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세은 TV도 1,500명 돌파했고요. 방금 보니까 임세은 대변인이 변희재 대표하고 강성범 계획에 의하면 하는 변강세 프로그램을 나갔더라고요. 제목이. 저희랑 안 겹쳐요. 변희재, 강성범의 세상 보기. 팟빵이 매불시켜 못지 않게 전략적으로 띄우는 방송인데 저희랑 안 겹치고 이미 나갔는데 벌써 지금 확인해보니까 2만 명 가까이 봤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뭐 기본이 몇십만 명이 보니까. 저희는 뭐 민주당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거짓말은 하지 않고 오버하지 않고 오로지 팩트죠. 팩트를 기반으로 해서 저는 팩트가 아니면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시민단체 참여연대나 희망제작사 활동할 때도 그랬고 민생경연구소 활동도 그렇고 안징을 티도 그렇고 또 촛불 행동도 그렇고 저는 팩트가 아니면 같은 진보진영인데도 막 이야기해보면 팩트가 아닌 걸로 막 너무 우긴 분들 있잖아요. 자극적으로 속으로 저는 그런 분은 좀 짜증이 나요. 자극적으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담백한 편향냉면 같은 그러다가 나중에 역풍받기도 하고 불신이 시달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금이 오래가요. 그래도 비판을 하더라도 사실관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지.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관계 위해서 오늘 또 예예예예. 그래서 아무튼 다들 또 우리 8시에 서울의 소리의 이정헌 허니 라이브 이정헌 앵커도 곧 5천 구독자 돌파를 돌압해둔 것 같아요. 매불쇼는 100만 명을 돌파했고요. 매불쇼는 뭐 오늘 어제께 100만 명을 돌파했고 넘사죠. 넘사. 서울의 소리는 지금 99만 7천 명이더라고요. 곧 이제 100만 명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요일 날 서울의 소리 정도는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지 않을까. 황민소장도 서울의 소리 톡톡이 말고 몇 번 나갔습니다. 유영화 교수님한테 연락 안 오던가요? 유영화 교수님 할 때도 나갔고 네. 그랬죠. 코멘터리도 나갔고 옛날에 초심님이랑 김부겸 총리랑 저랑 셋이 나간 적 있습니다. 아니 너무 거물들 아니십니까? 김부겸 총리님? 김부겸 총리랑 그 당시에 형 동생 하기로 해가지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자 앞에 좀 서설이 길었습니다. 왜냐하면 들어와 들어와 다들 들어오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잠깐 이야기를 끌었습니다. 자 한규 소장님 지난 한 주 지난 한 주와 어제 오늘은 매우 힘들었고요. 나라가 지금 난장판인데 날마다 난장판이죠. 날마다 난장판 지난 한 주에는 특히 방송이랑 SNS에서 떠드느라고 시간을 다 보낸 것 같아요. 이를테면 구속영장을 검찰이 청구를 했고 영장의 분량이 한 170페이지 정도 돼요. 170페이지 넘어요. 그것도 우리가 또 아무리 욕할 때 욕하더라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뭐라고 적혀 있는지를 보고 새로운 게 있나? 증거를 이번에는 제시를 했나? 혹은 지금 이런 혐의에 대해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을 때 법원들이 어떻게 판결을 해왔나?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느라고 벌치가 아팠고요. 다 읽었어요. 저는 솔직히 다 못 읽었어요. 아니요. 일별 했죠. 일별. 성남FCM하고 대장동 비행위 혐의를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핵심만 읽었어요. 거의 100%다. 희대의 사기다. 가짜다.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제 SNS에 각을 잡고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달라고 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사람들이 되게 의아하게 생각하더라고요. 민주당이 중도층한테 비판받으면 잔소리하는 애 아니었냐. 뭔 일이냐 이러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했다. 우리가 좀 잘해보자.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와 별개로 검찰이 폭거를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문제제기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랑 사전에 이야기를 안 맞췄는데 생각이 똑같네요. 저도 저는 중도층하고 합리적 보수층까지 이거 포괄해야 촛불행동도 승리할 수 있고 민주당도 짚고 다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너무 날서하고 거친 것만은 좋은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분노가 아무리 분노하던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싫어하는 사람도 포괄해야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로 해요. 이거는 지지 여부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심지어는 제가 우리 당대표를 지지 안 할 일도 없겠지만 실제로 지지를 안 하는 사람도 있다 하더라도 내가 지지하지 않는 사람도 법의 원칙에 따라서 대우를 받아야 하는 거지 내가 좀 지지 안 하니까 저 사람은 잡아가도 되고 내가 지지하는 사람은 잡아가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그와 무관하게 이런 거잖아요. 지지하는데 진짜 좋아하는데 보니까 증거가 딱 있네. 어쩔 수 없죠. 너무 파렴치범이라 너무 황당한 범죄다. 그러면 좋아하지만 감옥을 보내드려야 되는 거고 내가 정말 평소에 비판하고 싫어하는 정치인이라 하지만 같은 당이어도 근데 이건 정말 아무리 봐도 이건 진짜 조작이다. 검찰이. 검찰이 미워서가 아니라 분석해보니 전 검찰이 밉습니다. 밉기도 하지만 분석해보면 저는 이재명 대표 비판하거나 싫어하는 거한테 진짜 그렇게 후소를 드리고 아니 비판하고 싫어하는 거 계속하셔라. 그러나 이번 검찰의 수사는 100% 진짜 조작이고 잘못이다. 심지어는 저는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줘라. 심지어 저는 윤석열이 저런 식으로 검찰에게 수사를 받고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저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전하면 안 된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혐의가 있으면 근거가 없는 걸 말하고 나머지 근거가 있는 거 많이 쓰니까 근거가 있는 걸 갖고 해야지 저런 식으로 이재명 대표한테 하듯이 하면 안 된다고 할 겁니다. 윤석열은 여러분 각자 마십시오. 근거가 넘쳐서요. 바로 구속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뭘 짚고 넘어가려고 하냐면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팩트나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다른 방송에서 나가니까 국민의힘 패널들이 이런 논리로 얘기하면 민주당 패널들이 약간 속수무책으로 어버버 어버버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거 하면 저도 몇 개 알고 있는데 좀 해주시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국민의힘이나 이재명 대표 비판하거나 지지하지 않는 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잘못이 없으면 떳떳하게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으면 된다. 법원에서. 이재명 대표가 본인 입으로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공약을 했는데 왜 체포동의한 뒤에 숨느냐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신데 잘 모르는 분들이에요. 이를테면 이런 건데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나오면 이런 건 그러니까 특히 증언에만 의존하는 뇌물 혐의 이런 건에 대해서는 기존에 한 80%가 일단 구속영장을 발부합니다. 발부했더라고요. 나중에 무죄가 나왔더라 하더라도 일단 구속을 시켜놓고 나중에 풀어드리더라고요. 근데 이게 일반인이면 모르겠는데 야당 대표한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정치라는 건 인식체계 속에서 벌어지는 일 아닐까 나중에 무죄가 나왔어도 일단은 구속을 시켜놓으면 사람들은 그냥 범죄자라고 인식을 합니다. 이걸 가지고 민주당을 위해서 당대표가 희생하는 모습을 보이고 순교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정직하지 못한 태도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아니 어느 누가 법원에서 구속을 시켜놨는데 그걸 보고 순교했다고 해요. 범죄자라고 하지. 나중에 무죄 나오는 건 소용없는 거예요. 몇 년이 걸리기도 하고요.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말로는 그러게 하지만 그냥 가서 감옥 갈아있는 거잖아요. 감옥 갈아인 거예요. 정치검찰의 사냥감이 되라 이런 거잖아요. 아주 비열한 논리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영장실질심사를 할 때 마치 이재명 대표가 그 실질심사 받으러 가서 반론도 하고 재판처럼 한 것처럼 오해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TV에서 정치패널들이 많은데 아닙니다. 영장실질심사를 할 때는 검찰이 붙여놓은 증거나 증거나 증언들에 대해서 아예 수사도 안 하면서 이렇게까지 편향적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피의자한테 불리한 상황을 더 하나 더 얹쳐라? 그게 원칙이다? 이거는 논리적으로 궤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는 거는 사실 안 맞는 얘기인 것이고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처음부터 이야기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요. 시간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금 안정은 TV에 청년이 계속 들어오고 계시잖아요. 재경윤진님 사랑된 이별님 문정철님 이잠덕구님 창성님 창성님 최민희 매니아님 부산 깨청년 TV님 아 부산 깨청년 TV가 있나 보네요. 우리 서로 연대하기로 해요. 3월 12일 날 부산역 일요일 서면에 부산 서면에 좌우 중도합작 제2차 총골기대가 있습니다. 부산 깨청년 TV님 그때 함께 인사도 하고 같이 모으는 거라고요. 파란 아리아님 그다음에 또 김해란님 한자를 쓰여서 깜짝 놀랐어요. 야참호님 따밤님 진짜 많은 오치임님 오두리 헤뻔님 전원일기님 사인어게인님 돌돌아짐이 돌돌이 아지매님 엠숙조님 보셨죠? 한수원님 지금 제가 불러드린 분은 수십 명이잖아요. 감사합니다. 진짜 많은 분들이 모셔서 윤지연 님도요. 채팅창에 하은기 소장님 응원해 주시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저는 100% 조작 수사라고 저는 확실합니다. 제가 다 읽어보면 읽을수록요.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이재명 당대표님에 대한 부당한 수사 극탄도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사이트 우이종TV가 지금 상황 수익정지에서 오늘 같이 보도를 못하고 있는데 인사이트 TV에도 우리 사하라님 천사대교님 인사이트님 등 돌아계시고요. 또 뉴스맥이라고 뉴스맥 TV도 지금 저희가 함께 응원하고 있는데 뉴스맥 TV에서도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하 소장님 먼저 짚어주셨을 일단 오늘 제가 7시쯤에 끝나긴 할 텐데요. 속도를 낼 텐데 이재명 대표님 구속영장이 나와 있는 배임 혐의는 제가 좀 있다가 간략하게 밟아드리겠습니다. 100% 조작이고요. 저는 이번에 구속영장 청구서 조작이 된 놈들 인간도 아닙니다. 쓰레기들인데 정권 바뀌거나 심지어는 윤석열 정권 하에서도 만약에 특별검사가 이재명 죽이기에 대한 공작에 대한 특별검사를 수사하잖아요. 저는 구속된다고 봅니다. 아주 심각한 직권남용과 불법 공작이 있었습니다. 그건 나중에 제가 그 부분만 따로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하은규 소장님은 지금 흔히들 말하는 국민의힘이라든지 또는 민항래 정말 이런 경우에는 미재명 대표가 아무리 믿고 싫어도 정치검찰이 이렇게 작정하고 죽이려고 말해서 할 때는 이럴 때는 함께 해줘야죠. 근데 뭐 수사하는 잘못됐지만 세포는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정의당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이런 잘못된 논리 등등 영장실질심사를 죄 없으면 받아라? 이걸 지금 반박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영장에 있는 170폐 저도 봤는데 새로운 게 없어요. 그냥 하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지들끼리 하고 있는 건데 큰 틀에서의 프레임이 문제인 거예요. 뭐냐면 당당하게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라 법원에서 공정하게 평가할 것이다. 라는 게 일단은 팩트가 아니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뭐 이를테면 이런 거거든요. 방탄하지 마라고 하는데 전 이제 완전 프레임을 전환해서 아니 이를테면 범죄집단이 총 들고 다니는데 그냥 맨몸으로 다닙니까? 맨몸으로 다녀요? 할 거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또 두 번째는 그게 검찰이 원하는 그림이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민주당에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고 방탄정당이 되고 이거를 검찰이 원하는 거기 때문에 끌려가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두 번째를 제가 한번 반론을 해보자면 그러면 체포동의안 가결시키고 나면 검찰이 수세에 몰릴 것 같습니까? 안 몰려요. 그때는 다시 영장 칠 거고 또 영장을 또 칠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감옥에 가다놓은 다음에 요즘 판사들이 그리고 견제를 안 하잖아요. 무조건 영장을 발부하잖아요. 그냥 구속영장 다판기예요. 감옥에 가다놓으면 이제 제2차 악마화에 이어서 제2차 악마로 할 겁니다. 그리고 무슨 혐의인가 또 있다 또 해서 막 기소를 수십 개를 해버릴 거예요. 아예 감옥에 가다놓고 그러면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이런 겁니다.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걸 알려야 하는 것이고 그 알리는 과정에서 뭐가 있냐면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방탄하면 영장 또 친다 또 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대통령실에서 그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벌써 그게 불법 공작이라는 거 인정한 자백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최고 권력이 수사에 개입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건 나중에 중대한 퇴진 탄핵 불법 처벌 처벌 설가 됩니다. 게다가 그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검찰의 수장 출신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만 법원 믿고 그러면 나서 보자 죄가 없으면 떳떳하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기소된 상황에 대해서 구석 수사 받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무죄 납니까? 무죄 납면 그러면 검찰이 책임진 적이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일단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일단은 대통령실에서 말했던 방탄하면 또 영장 친다 또 영장 친다 이 말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합니다. 왜냐하면 체포동의안이 부결이 되고 구석을 못 시킨다면 기소를 하는 게 맞죠. 차라리 불구석 기소하죠. 불구석 기소를 하는 게 맞죠. 그리고 혐의가 여러 개면 병 앞에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이건 찔러보고 안 되면 저걸로 하고 저거 했다가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제가 표현을 드려면 이 새끼들이 되게 이상한 게 혐의가 있어가지고 이게 진짜 진정성 있게 수사를 한다 그러면 병 앞에서 한 번에 하고 가르마를 태우고 이건 해보니까 안 되는 것 같다. 그러면 수사 종결을 하고 이런 식으로 매듭을 지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검찰이 근데 매듭을 안 지어요. 아무것도 매듭을 안 지어요. 그냥 지들이 봤을 때 아닌 것도 그냥 열어놓고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거는 정상적인 수사가 일단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뭐 저쪽 프레임에 넣어놔서 영장 내용에 대해서 디테일과 왈바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다 헛소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큰 틀에서의 원칙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의당이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죄가 없는 상태에서 혹은 죄가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신구속을 시킨다는 건 일단 그 자체로 무죄 추정의 원칙을 형예화시키는 겁니다. 진보진영에서 하면 안 되는 얘기예요. 이게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언론 보도가 안 되니까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다가 나중에 재판해보니까 무죄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이게 대중 접촉면이 넓은 사람은 일단 구속되면 인식체계에서 범죄자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나중에 무죄가 나오더라도 이 자체로 이미 무죄 추정의 원칙이 형예화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미 90% 언론이 이재명 대표를 범죄자치 악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거도 없이 그래서 이재명 대표권에 대해서는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사람을 인신구속할 때는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이 됐는가 그러니까 이거를 요약하면 이재명 대표가 돈 받았다는 증거가 있냐 이거예요. 그냥 없거든요. 없어요. 증언에만 의존하는데 그 증언이 누구의 것이냐면 유동규 같은 사람이에요. 유동규 같은 사람은 자기 형량을 깎기 위해서 검찰이랑 거래를 하고 있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아주 합리적 근거가 있는 상태에서 추정이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은 증언 믿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거고 아니 시대의 대장동 범죄자 일당이라면서요 유동규가 무범이라면서요 근데 활개치고 돌아다니고 그러니까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하는 것이 신빙성이 있느냐는 것처럼 대수특비를 해 꿈으로 어이없는 짓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증거인멸의 우려인데 1년 동안 검사 100명 갈아나와서 압수수색을 100번 넘게 해놓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남아있으면 검찰이 해체되어야 돼요. 얼마나 무능한 검찰이라는 얘기예요. 측근들 다 고속상태에 있는데 무슨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요. 그러면 1년 동안 그렇게 많은 검사 인력 투입해서 못 찾은 증거를 이제 그냥 면회 가는 거 그것 때문에 증거인멸 이게 얼마나 논리적으로 정성호가 면회해서 옆에서 딱 녹음하고 기록하고 있는데 증거인멸이래요. 그러면 명예 안 갔으면 증거인멸 우려도 없는 거고 증거도 못 찾았겠네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비열한 놈들이에요. 정말 비열한 놈들입니다. 세 번째는 도주의 우려인데 제일 야당 대표가 어디서만 갑니까. 그러니까 3개 다 해당이 안 되잖아요. 이럴 때는 피의자의 유리한 쪽으로 해석해주는 게 법 철학적 원칙 아닙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뭐 자꾸 정무적인 판단을 끌고 들어와서 이 방탄하면 민주당이 안 좋다. 좋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손해를 보더라도 원칙은 지켜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아쉬운 거 국민들이 충격받은 게 민주당 아주 극히 일부하고 제가 누구라면 말도 안 하겠습니다. 저는 그 사람 유효올리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들 몇 명. 그다음에 정의당의 입장이었죠. 정의당 당원들의 다수는 저는 그런 입장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검찰 수사하는 문제는 있는데 체포는 돼야 된다. 이런 논리가 어떻게 나옵니까. 그러면 지금 그 검찰이 지금 노동자 심지어 전국 농민의 총력맨 농민당의 대표도 지금 간첩으로 잡아갔거든요. 국정원이랑 구속시켰는데 그러면 검찰 수사하는 문제에 있어서 있지만 체포는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분들도. 그런 그건 말도 안 되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정의당 의원 중에 한 사람이라도 다수사를 받았으면 그런 입장 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정의당 의원에서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정의당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비판이 있는 걸 알고 간파게 해서 김건희 특검도 신중한데 안 된다 이랬는데 2월 안에 소환 안 하면 한다고 했으니까 정의당도 이성을 찾아 삼리적으로 저는 결정해줘야 믿고요. 한기 소장님이 쭉 이렇게 제기해 주신 이 부당한 프레임을 제기했습니다. 제일 심각한 것은 구성장 내용입니다. 배임 뇌물이 원래는 뇌물 받아서 대선 자금으로도 쓰고 뇌물도 받았다면서요. 돈 받았다면서요. 그리고 변호사비 대납 이런 거는 얘기하지도 않나요. 정진상 김용 이재명이 다 대장동 일당이나 뭐 이런 데가 다 쌍방울 일당하고 결탁해가지고 뇌물도 받고 대선 자금으로 썼다는데 그건 지금 다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니면 말고 식으로 뿌리고 있는 것도 문제인 것이고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지지자분들한테 그냥 프레임을 깰 수 있는 논리랄까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인터넷이라던가 국민의힘 쪽 패널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재명 대표 본인이 체포 동의한 이거 뭐 뒤에 숨으면 안 된다 불체포 특권 내려놔야 된다고 공약했지 않느냐 이렇게 공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되냐면 그때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됩니다. 그냥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그때 그런 공약 얘기했던 거는 검찰이나 경찰이 권력의 신여가 아니라는 전제하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럴 때 조작 수사를 한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검찰이나 경찰이나 사정기관들이 권력의 신여인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는 건 너무 자명한 사실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 대표가 간과하고 그런 얘기를 경솔하게 했다라고 그냥 얘기하면 돼요.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얘기했으면 검찰이 지금 막 나가는 게 없는 사실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논점이 일탈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정직하게 얘기하면 돼요. 그리고 저도 여기에 부연하면 불체포 특권을 퇴제하거나 제한해야 된다는 얘기는 수십 년 동안 우리 진보기 역설에 대해서 불체포 특권을 대부분 독재정권의 앞잡이 되느냐 보수, 냉정, 기득권 세력들이 뇌물받아서 문제가 됐는데 그걸 악용하는 사례 때문에 폐지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정말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등이 이렇게 군사독재자들이나 반공 독재자들이 비판 세력인 야당을 죽이고 간체로 물고 회기 중에도 연행해서 고문하고 가두고 그래서 비판을 못하게 짓밟고 그것도 불체포 특권이 생긴 건데 그런 때는 불체포 특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헌법에 보장돼 있고 그래서 헌법에 들어간 거예요. 외국에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그런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명백히 검찰이 지금 조작 정치검찰 지수를 하고 검찰 독재 지수를 하고 사건 조작 범죄 지수를 할 때는 그것이 국회의에도 누구도 우리가 다 반대해줘야 되는 겁니다. 21대 국회도 그랬고 20대 국회도 그랬는데 대체로 명확한 증거를 들이밀면 체포동의안 다 가결시켜줬습니다. 이번 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명백하게 증거를 못 내미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천하의 이재명 대표 심지어 우리 아이를 들어보자고요. 천하의 DJ나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다더라도 뇌물 엄청 받은 증거여서 그 사람들 국회의원회 때 제법하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잖아요. 이재명이라고 해서 통과가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혐의를 입증하면 될 일 아닙니까? 입증이 전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배임죄 부분만 약간 내용 중으로도요. 이 배임죄 부분이 가장 황당한 그래서 제가 저희들 오늘 제목이 이제 한기 소장님은 오늘 농객이니까 저들의 부당한 프레임을 쭉 짚어줬고요. 저는 배임죄 부분만 짧게 짚어요. 하도 그게 계속 나오니까 대장동 관련해서 대장동이 당군조선 이래로 사상 최대 모범적인 공익안수 사업이었다는 것은 이번 지난주에 김용충 감정평가서하고 성남시에서 오랫동안 할 때 박영기 노무사님이 짚어줬습니다. 안영은 TV 올라가 있고요. 인사 TV도 올라가 있습니다. 임세윤 TV도 올라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 주 금요일 날 그 내용이 좋다니까 한 번 더 틀어달라요. 제가 금요일 저녁에 야심한 시각이 틀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밤 10시나 11시에는 육티브 안 하잖아요. 딱 주무시면서 친구들이랑 또는 심지어 술자리에서 딱 그거 보여주십시오. 그것만 보면 유학이 잘 돼 있어요. 김용충 감정평가서 부동산 최고 전문가잖아요. 최종적으로 부동산 정세가 급등해가지고 문재인 정부에서 안타깝게 그래서 아파트 분양 수익까지 대박이 난 것을 예상할 수 없었던 거 그거에 대해서 이재명 시장 당시 이재명 시장이 또 이재명 후보가 또 당대표가 어쨌든 김만빈 당이 결과적으로 상당한 투기 이득을 얻은 것까지 차단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본인도 정치적 정책적 사과도 했어요. 그런 책임은 지겠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책임 있는 자세예요. 사실 나보는 상관없다고 해도 되는 건데 어쨌든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또 민혁 후보 하면서 그런 세력들이 최종적으로 그런 이득을 얻는 것 자체를 아예 막지는 못했으니까 거기에 대해 속상해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에게는 저도 늘 시민사회단체 활동하면서 그런 자들 못 몰아는 거에 대해서 죄송하고 한이 됩니다. 그런데 당시 성남시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짧게 브리핑합니다. 아니 성남시가 돈이 없어요. 국민의힘이 돈을 너무 다 낭비하고 비리저지르고 초호화 청사를 지어놨어요. 성남FC도 다 망하고 대장동 다 망하고 이런 거예요. 그냥 성남 전체 다 망한 거예요. 그런데 성남 LH도 포기하고 도망간 데예요. 이명박이가 못하게 됐지만 돈도 많이 드니까 몇조 원이 드는 사업이잖아요. 그 사업이. 그런데 성남시가 어떻게 사업을 해요. 그런데 민간에만 맡겨버리면 제일 편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못해 못해 니들이 알아서 다 해라. 니들이 돈 내서 니들이 하고 수익이 창조가 나든 만조가 나든 갖고 와라 그러면 이게 지금 부산 LCT나 경기도 양평의 윤석열 장모가 한 아파트 건설 사업 아닙니까? 이런 거잖아요. 대부분 사업이. 그런데 이재명 대표 이 사람은 한판한 사람이거든요. 능력이 있고 성남시가 돈도 없고 힘든데 이놈들이 나중에 대박나면 안 될 텐데 쪽박참은 우리는 책임지지 않고 대박난다는 전제하에 또는 이득이 난다는 전제하에 사전에 어쨌든 우리 성남시가 이뤄갖고는 있으니까 사전에 좀 이익을 한수했다는 아주 놀라운 아이들을 낸 거예요. 업자가 그게 응할 수도 있고 안응할 수도 있어요. 사실 그것도 매우 유동적이에요. 그냥 그렇잖아요. 업자 입장에서 5,503억을 내라는데 여러분 같으면 내겠습니까? 나중에 이익이 났는데 4,000억이 났는데 5,503억 내버렸으면 깡통차는 거 아니에요? 1,5003억을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4,000억이 나중에 이익이 났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걔들 또 모험으로 한 거죠. 그런데 아마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최근 한국현대사를 보면 특히 한국경제를 보면 일시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하락해도 올라가니까 절반이 집이 없는 국민이고 우리나라 국민이 워낙 집에 대한 열망이 있으시니까 언제가 올라갈 거다라고 이자들도 도박을 걸고 없던 돈에 처음에는 부산저축은 불법 대출을 받아왔고 그걸 윤석열, 박영수가 봐준 거고요. 두 번째는 SK그룹의 채태원, 채소원 남매 채소원이 SK그룹 주식을 담보를 해서 400억을 댄게 이번에 밝혀졌잖아요. 그 돈을 썼고 세 번째는 그 돈으로는 안 되거든요. 결정은 1.5조가 있어야 되니까 하나하는 컨소시엄을 김만배, 김정태의 이런 성대 인맥들 그다음에 박근혜 최순실의 영향을 받는 인맥들이랑 가담해서 만들었다는 게 검찰 내에서 나온 시각이고 저희들의 분석입니다. 그 단계를 거치면서 결국 돈을 끌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시장이 좋다. 그러면 5대5로 지분을 하자. 그래서 5대5로 지분을 해서 성남인들을 만든 겁니다. 성남시의 지분은 그래서 50%입니다. 검찰 공조장에는 법의 근거도 없는데 70%를 가져가야 된대요. 아니 지분이 50%인데 70% 수익을 가져가는 사람은 이건 강도 아닙니까? 그게 애초에 하소장님만 하고 둘이 1억씩 사업을 했어. 갖고 이제 임대로 천만 원 나왔어요. 500만 원 나눠가져야 되잖아. 하소장이 일을 50만 원이 했어. 그게 근데 심지어 규정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에도 없고 처음 얘기할 때 그냥 그 나왔던 얘기를 기준으로 검찰이 그렇게 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하소장이 돈도 50%나 냈고 심지어 일은 진짜 많이 왔고 누가 보기에도 하소장이 80, 70% 갖고 가야 돼. 근데 안진걸 성남시장이 내가 50% 내 50%밖에 안 냈는데 심지어 70%를 가져가야 된다고 지금 검찰은 주장하는 거예요. 일도 이쪽이 다 했는데. 윤석열은 그렇게 할 겁니다. 왜냐하면 120시간 일 시켜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업에도 여러분 70%라는 기준은 법에도 없는 기준이고요. 상도의나 민간계약에서 나올 수 없는 기준을 검찰이 지금 제시한 겁니다. 이재명 네가 70%를 갖고 가야 되는데 안 갖고 왔으니까 너는 희대의 범죄자라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그 70%를 제시한 자들이 조작 범죄자들입니다. 이 검찰 놈들 저는 감옥 갈 거고 제가 보낼 겁니다. 진짜로. 그렇게 해서 결국 최종 이익이 9,500억 정도 났다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근데 성남시는 5,500억을 먼저 가져 버렸잖아요. 이득 난지 안 날지 손해볼 수도 있는 거에서. 그러면 성남시가 가지고 있는 시행사의 지분은 50%이기 때문에 5,500억은요. 50%를 뛰어넘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남는 장 잘해버린 거예요. 지분은 50% 지분은 50%인데 사실 말이 지분이 50%이지 돈은 얼마 되지도 않는 대부분을 시행사의 지분 50%를 차지한 다음에 실제로는 50%가 훨씬 뛰어넘는 돈을 그것도 나중에 이익이 확정됐을 때 갖고 온 거면 이익 확정된 거 갖고 온 거니까 평범한 수준이잖아요. 사전에 이익이 날지 손해가 날지 모르는데 5,500억이 사면 성남시민들 위해서 그걸 쓴 겁니다. 그것을 가장 보수적이고 민주진보세력에게 적대적이었던 대법원도 깔끔하게 인정합니다. 이건 사실에 부하받아. 보통 법원이 절대 그렇게 사실에 부하받는 말을 함부로 안 쓰거든요. 안진거라고 나경원 소송에서도 나경원에 대한 저희들의 비판이 상당히 근거가 있다. 합리적인 정황이 있다. 이렇게 써놨어요. 판결론 보면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5,500억 갖고 갔다 맞다. 성남시민들을 위해서 거기 쪽으로 한 수 있다. 대부분 다 그런데 여러분 검찰은 거기다 또 장난을 칩니다. 70%라는 장난을 친 다음에 갑자기 5,500억이 아니라 실제로는 1,800억이 안 갖고 왔어요. 성남시가 이 얘기들은 물론 전 다 알테면 그렇게 얘기하면 말씀하시면 복잡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숫자 장난을 쳐서 배임 액수로 엄청난 뻥튀기 위해서 마치 배임이 그게 어떻게 배임이에요. 배임이 말이 안 돼요. 배임도 말이 안 되는데 마치 또 그런 거 있잖아요. 배임 액수가 너무 작아 보이면 법원에서 결론을 나잖아요. 지금 법조회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 배임 액수가 지금 4,500 4,000억 대로 적어놨잖아요. 이렇게 엄청난 배임 액수를 들고 들어오면 검찰이 판사들 또 쫀다는 거예요. 와 검찰이 판사도 그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거짓말한 건 아닐 테니까. 이정미 대표처럼 순진하게 조작은 아닐 테니까. 배임 액수 하죠. 벌써 그때부터 판사도 평경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정미 대표는 학습이 너무 안 돼 있어가지고 공부를 진짜 안 하셨더라. 너무 안 돼 있어가지고 그러면서 70%라는 이익을 가져가야 된다라는 황당 법에도 없고 상도에도 없고 보통 일반 사람 동업할 때도 쓰지 않는 기준 법원을 적용해서 그거 못 가져야 했으니까 너 악마다. 두 번째 분명 5,503억 대법원도 인정하고 부동산 전문가도 인정하고 이건 국민의힘도 인정하는 다 인정하는 건데 5,503억이 아니라 1,800 싹둑 3,4,000억을 갑자기 공중에 날리고 너 이재명은 4,500억 정도를 배임을 했다. 그러니까 악마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자세히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결국 법원에서 성남시의 지분은 50%니까 5,503억을 갖고 왔는데 지분보다 더 많이 갖고 왔다를 법원이 보자마자 이건 배임이 바로 성립이 안 되잖아요. 판사가 바보가 아니니까 그래서 배임액을 확 줄여버린 조작을 해버린 겁니다. 비용이었다고. 그런데 항의소장님 사업자야. 비용으로 갑자기 3,800 지금 3,500억을 내라고 그런 거예요. 성남시에서 법에 근거도 없어. 내겠어요? 안 내죠. 왜요? 그 비용을 왜 내면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비용 우리가 낼 은구가 없는데요. 오히려 당신들이 도와주세요. 그러지. 부산 HD처럼 지자체로 돈 내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법원은 아니 검찰 논리는 그냥 부동산 시행 제가 제가 이상하게 주변에 부동산 시행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맨날 만나면 물어봐요. 전부 다 이건 이재명이 100%까지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재명이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보통 민간업자 다 가져가는데 그리고 민간업자 그러면서 그 사람도 민간업자 편을 들어요. 1조로 갖고 와? 그런다고? 야 생각해봐요. 마이너스 1조로 손해를 못 수 있는데 아파트 그냥 안 되면 지금 미분양되고 있잖아. 다. 미분양 안 되고 그러면 1조도 손해봐. 너 같으면 어쩔 거야. 그러다가 갯바트 어떻게 하면 1조도 얻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야. 다만 김만배 일당은 불법적으로 로비하고 50억 글로벌에 돈 주고 이사한 지 많이 해서 문제가 된 거지. 자기들 합법적으로 하면 1조를 가져와도 문제가 안 삼았고 실제로 대구군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었을까요? 몇천 원에서 1조를 가져와도 문제 삼는데 하나도 없다는 거야. 그런데 이재명이니까 문제가 됐다는 거야. 그런데 자기들 봐보니까 이재명이가 김만배 많은 것처럼 공산 남았다는 거야. 법의 근거도 없이 5,503억을 갖고 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기부채납이라고 또 우긴 기부채납은요. 5,000억을 또 따로 받았습니다. 그건 법에 의해서 내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우리 아파트 지으면 인근에 공원도 있고 학교 용지도 제공하잖아요. 그건 따로 이미 받았고요. 5,000억. 실제 공익안수금에 그래서 1조라는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절반은 법에 의해서 받은 거고 절반은 이재명의 정치력과 정책능력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무리하면 이 배임으로 악마로 오는 거잖아요. 지금 뇌물이 안 되고 아무것도 돈 받았다는 흔적도 없고 돈 줬다는 사람도 없고 돈 줬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도 그 이야기도 본복된 거 조작된 진술만 있고 심지어 목격자도 없어. 그런 거잖아요. 받은 장소도 없어. 이러면 뇌물이 안 되니까 딱 검찰이 알고 뺀 겁니다. 저는 근본적인 이어지는 얘기이기도 한데 이것 때문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뭐라고 하냐면 3월 인식에 열지 말자. 민주당 방탄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법에서 열게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은 제 기능을 못하고 있고 지금 개파이긴 하지만 집권 여당 아닙니까? 집권 여당. 국민의힘이랑 정부는 민주당만 보고 국정 운영을 합니까? 민주당만 보고 국정 운영을 하고 민주당만 보면서 정당 운영을 하고 그렇게 합니까? 좋아요.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밉고 방탄하고 그럴 수 있다 쳐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쳐요. 국회를 안 열면 윤석열 정부가 하겠다는 개혁법안 이런 게 통과가 됩니까? 그러게요. 민주당 막 자고 국회를 멈춰 세울 것 같으면 그 자리에 왜 있습니까? 그냥 다 사표를 내야 하셔야지 아니면 불출만 선언을 하든가 국회를 열지 말자 하는 국회의원들은요 그냥 전원 사표를 내고 그냥 일하기 싫으면 집으로 가세요. 윤석열 같이 술 마시면 되잖아. 맨날 술 먹고 넘으면 되잖아. 주호영이 5선인데 얼마 전에 원회대표 교섭단체 연설한 거 보니까 참 한심하기 짠 게 없어요. 40분 동안 떠드는 얘기가 민주당 때문에 국회 불신을 초래한다 이런 얘기밖에 안 해요. 지금 얼마나 시급한 문제들이 깔려있는데 양극화라든가 민주당이랑 싸우는 게 아니라 정치는 빈곤이랑 싸운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됩니까? 그러게요. 불평등이랑 싸운다 빈곤이랑 싸운다 우리가 양극화를 좁힌다 이런 얘기를 해야지 고작 싸우는 대상이 민주당입니까? 박수 형 우리 집 아파트 48만 6천원 48만 6천원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1년 2021년 11월 24만원이었죠? 1년 2배는 2배 1년 3개월 만에 2배로 올랐어요. 그중에 에너지 비용이 진짜 낀다고 아꼈거든요. 그중에 에너지 비용이 절반이에요. 48만 6천원 48만 6천원 그리고 보세요. 이렇게 막 가슴이 국회의원에서 이런 거 논의해야 될 놈들이 그냥 이재명 악마 하려고 이재명 당탄연에 또 우기는 거예요. 모든 게 이재명이야. 여기에 국민의힘 민주당 싫어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방송을 볼 수 있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여러분 입장에서는 민주당이랑 잘 싸우고 이재명 대표 구속시키고 이러면 성공할 것 같지만 이재명 대표가 구속이 되든 안 되든 그거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잡혀간다고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는 게 아니고 이재명 대표가 안 잡혀간다고 윤석열 정부가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정신을 좀 차리십시오.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느냐는 임기 3년차, 4년차쯤 됐을 때 경제가 발전했느냐 문화가 융성됐느냐 국민 복리가 증진됐느냐 아니면 안징거 소장님의 이 불쌍한 가스비처럼 이 48만 5천 나오는 게 어떻게 좀 제도적으로 보조가 돼가지고 민생이 안 정했느냐 이런 걸로 평가받지 어느 국민이 이재명 탄압 잘했다고 그거를 정부 성공이라고 하겠습니까? 안징을띠비 수익금 전액도 진보 유튜브들하고 꿈수도 청년 장학금한테 가요 저한테는 한 분도 안 와요 이거는 저는 월급이 없어요 민생경제공소도 월급 안 줘요 저는 그냥 제가 강의하고 방송에서 그거 모아서 살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고요 49만 원이 뭐예요 도대체 여러분의 슈퍼챗소를 먹고 살고 계시다고요 아니 슈퍼챗도 다 청년 유튜브들과 꿈수도 청년 장학금 저 같은 사람 출연해가지고 제가 약속을 했어요 안징을띠비와 민생경제공소에서는 내가 급여를 받지 않는다 물론 공적으로 쓴 비용이야 그건 거기서 내야 되겠지만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게 있습니다 지금 요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한창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무슨 신선한 얘기라도 할까 싶어서 토론을 그렇게 봤어요 진짜 문제는 김기현이던데 울산 땅 당대표가 아니라 땅대표야 땅대표 와 재밌다 땅대표 나오려고 하고 있어 그 사람 해명도 제대로 못해요 진짜 비리 같던데 본인이 해명을 제대로 못해 그것도 민주당 쪽 방송 패널 나가는 분들이 좀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자꾸 국민의힘 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민주당의 양이원영이 이미 문제제기를 했던 건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민주당에서 양이원영 의원이 문제제기를 했고 그다음에 김영배 의원이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문제제기를 해서 고발까지 당했습니다 그 고발의 결과 무혐의가 처리됐습니다 무혐의 처리됐다는 얘기는 법원이 이걸 허위사실로 판단을 안 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김기현이 이 땅대표 의혹에 대해서는 해명을 해야 되는 사안이다 민주당에서도 문제제기했다 고발됐다 이렇게 몰타기 할 일이 아니다 좀 팩트를 확인하고 얘기를 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 재밌네요 이 전당대회에 나와 있던 사람들이 자기가 집권자당 대표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민주당이랑 제일 잘 싸우니까 내가 다음 당대표 해야 된대 아니 그거랑 집권자당 대표의 자실이랑 뭔 상관이 지금 여서 야대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민주당이랑 제일 잘 협조를 받아서 민주당의 제일 협조를 잘 받아서 유성열 정부가 원하는 개혁법안들이 반쪽이라도 통과될 수 있게 할 수 있는 당대표다 그래 날 뽑아달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내가 민주당을 제일 잘 밟을 수 있으니까 날 당대표로 만들어달라 장난칩니까 지금 정치가 장난이에요 그러니까요 국민의 삶이 민생이 경제가 미래가 어찌하니 이런 이야기도 일부 나오지만은 민주당이랑 싸우지 말고 난방비폭탄이랑 좀 싸우십시오 맞습니다 김기현 땅대표는 정말 우리 한규선이 너무 훌륭한 풍자인 것 같아요 울산 땅대표기로 1,800대나 차액을 생겼다는데 김기현은 땅대표, 윤석열은 날리면 그 다음에 안철수는 철수당 이렇게 붙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한규환은 전국이 온 국민 간첩당 이게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수사가 안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혐의는 벗고 싶으실 때니까 제가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그거를 나라의 전액 기부채납하는 겁니다 사회 환원하는 겁니다 근데 뭐 누구한테 팔겠다 그랬다면서 살인해서 그거 참 미안한 놈이래요 그 90% 살인해서 팔겠다고 하니까 이준석이 그걸 산다고 했거든요 저도 사겠습니다 경쟁 입찰하시죠 경매에 붙이시면 저도 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다운수연행 이야기하면 이렇게 재밌습니다 시간이 금방 또한 50분 가까이 흘렸는데요 아무튼 지금 체포동의안이 2월 27일 7일 오늘 21일입니다 부결될 겁니다 부결 뭐 저는 정의당 의원들도 입장을 바꾸지 않을까요? 바꿀 거라고 보고요 이탈표 없습니다 부결될 겁니다 아니 이탈표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최선의 일말에 양심 있으면 이런 거 나 평소 이재명 대표 싫고 안 좋아하는데 이건 아니다고 하는 게 진짜 양심의 용기입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게 그렇게 어렵나요? 아무리 싫어도 아닌 건 아니라고 해줘야 되잖아요 정의당에서 비난 성명을 냈던 그 주에 그 직전에 SBS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정의당 지지팀만 따로 떼서 봐도 정의당 입장에 동의 안 하는 사람들이 70%입니다 지금 아까 근데 하 소장님이 3, 4년 후에 성과가 난다고 했는데 3, 4년 후까지 못 갈 것 같은데요? 그거는 두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세상이나 아무도 모르니까 마침 말씀을 잘 하셨는데 퇴진이나 탄핵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지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가 하면 탄핵 된다 누가 하면 탄핵 안 된다 국회랑 헌법재판소는 그냥 제도랑 절차일 뿐이고요 탄핵은 정치 세력이 한 게 아니라 주권자가 했습니다 국민이 했어요 유일한 2016년 탄핵 국회는 탄핵의 주체가 아니라 탄핵의 주체인 주권자의 민의를 받들어서 대위했을 뿐이지 본인들이 탄핵시킨 게 아니에요 본인들의 정치 게임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걸 마치 안철수가 하면 탄핵되고 김기현이 하면 탄핵 맞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굉장히 오만하고 유권자를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탄핵 찬반 여론이 탄핵이 결정되는 그 순간까지도 80대 15였어요 80%의 국민이 탄핵하라고 했었습니다 압도적이었죠 압도적 대개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민주주의에 관해서 현대사회의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라면 그리고 본인이 유권자 80%의 심판을 받아서 탄핵을 경험했으면 좀 겸허한 태도를 가져라 제발 부탁이다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애청자들 분들 또 많이들 오셨습니다 진효복 선생님, 로미 선생님, 춘초김님, 이만순 선생님 이만순 선생님께서는 빨리 끌어내려야 합니다 촛불집회 나오세요 저희는 지방에서 올라갑니다 맞습니다 2월 18일 날 많이들 오셨죠 지난 토요일 날 이번 주 토요일은 전국 집중은 아니지만 그래도 또 한 10만 명 안팎 모여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매일 7시에 촛불집회도 소규모로 하고 농성도 하고 있는데 오늘 경찰이 농성장 침탈도 하고 그랬습니다 3명이나 연행이 왔는데 말이 되는 일입니까? 검찰이나 경찰이 그냥 윤석열 전권을 앞잡아야 돼서 날마다 범죄를 저지르는데 아니 저기 있으면 물대포도 꺼내겠죠? 아니 지금 물대포도 검토하고 있어요 실제 의자들이 그래서 저는 정권 바뀌거나 또는 정권 바뀌기 전이라도 이렇게 이제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하고 그러면요 압승할 텐데 그럼 뭐 특검값도 도입될 수 있잖아요 윤석열 전권은 권한 남용에 대해서 검경 권한 그럼 감옥 갈 사람은 지금 최소 몇 십 명이 눈에 보여요 저는 이름까지가 느껴져요 오늘 이 체포동의안 제출한 것도 보니까 한동은 한덕수 윤석열 딱 이름 써놨대 그리고 계속 체포동의안 제출하겠다 이게 대통령실의 시작이었잖아요 이게 검찰 수사를 뒤에서 불법으로 조정하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제발 좀 손을 떼세요 이거 전부다 국정운영이나 좀 하세요 이게 전부다 탄핵사유고 처벌사유가 되거든요 돌돌이 아지매님 고금... 고금령님? 아 저 한자가 영자인지 고금령님? 고금운? 운인가? 아 구름운자 그러니까 구름운자가 없네요 고금운님 황금소나무님 진짜 많은 분들이 돌아오셨어요 계속 돌아오고 권용수님 정체무차를 몰아내자 아까 어떤 분이 남경필 집안도 연루되어 있는 건 사실이냐고 맞습니다 이 대장동 사건은요 켜면 켤수록 국민의힘당하고 정치검찰하고만 나옵니다 돈 받았다는 놈들은 지금 곽상도 이런 놈들만 나오고 있는데 박영수 남경필 동생 집 사준 건 윤석열 아버지 집 다 이거 얘기 안 나와 진짜예요 언론 기자들 돈 받아 먹었던 이런 것만 나오고 있는데 기자들, 편사들, 국민의힘 관계자들, 정치검찰 이 외에는 그 외에 민주당의 돈 받는 그건 유동규잖아요 유동규 대장동 하나만 놓고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누가 받아 먹은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요 너무 편향적인 거 아니냐 정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진짜 언론인들도 본인들이 지금 중견 언론인들이 최소 지금 10명 가까이가 김만배한테 사실상 뇌물을 받은 거나 부적절한 금전거를 했으면 지금도 하도 정말 부끄럽지 않으려고 제대로 기사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배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내리면 만배 아니냐 만배 팀 가줄게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성대 출신이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돈을 나눠 먹은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 문정철님 학교 갈 순서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학교를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몇 또 우리 애청자들께서는 이제 민주당에서 태블릿 PC도 좀 지적해 줬으면 좋겠다 아무튼 이재명 대표님한테 저희들이 책은 드렸어요 유심히 보시더라고요 아마 이제 그런 이야기를 또 꺼낼 때는 또 상황과 배경과 논리가 축적이 돼야 되니까 좀 기다려 보십시오 저희가 태블릿 PC2 장시호가 제출한 거 윤석열 한동훈이 제출한 건 진짜 아무리 봐도 이상하다 이런 이야기는 지금 민주당 안팎에 있는 분들한테 이야기를 많이 드리고 관심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건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지금 갑자기 그걸 꺼내기도 좀 상황이 안 맞을 수가 있잖아요 막 한참 지금 윤석열 한동훈이한테 당하고 있는데 물론 윤석열 한동훈이 니들이 옛날에 이런 짓 했지 이런 반박 차원에서는 할 사람이 또 나올 거니까 그건 또 변희정 대표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네 변희정 대표님하고 내일 또 저희가 안징걸TV 미디어치에서 좌우중답작 토크가 있으니까 거기서 그 작전도 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SK그룹에 공무원 할 것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저희도 민생경제용구소 차원에서 SK요? 네 실무를 좀 하려고 합니다 SK가 대장동 사건이나 윤석열 한동훈이라고 많이 얽혀 있어요 많이 얽혀 있어요 여기 이제 그 채순실 말고요 채태훈 친동생인데 여동생 400억을 냈다니까요 SK 주식을 그것도 담보로 해가지고 이번에 그게 초록박 그때 대장동 처음에 비리 때는 그게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번에 밝혀졌어요 이상이 많아요 요즘 채태훈이가 맨날 윤석열 옆에 붙어다녀요 중학교 동창이라네 또 둘이 아이고 진짜 그래서 외부가서 이상한 짓 한 것도 알죠? 그럼 왜 출마를 합니까? 동문회를 그냥 계속 만들어가지고 동기회 회장을 하든가 뭐 이렇게 하지 맨날 보면은 자기 학교 후배 선배 친구 뭐하려고 대통령을 해? 뭐하려고? 그래 동문회 와가지고 그냥 뭐 동문회장 하면 되지 네 윤석열 중학교 동창이라는 게 확인됐습니다 SK 채태훈 회장 아무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한 거 보면 중국에도 안 나온 사람처럼 굴면서 말이야 예 맞아요 자 또 뭐 하나 더 이야기하고 마무리하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 하소장님 저는 이제 전당대회 얘기가 좀 필요가 있고 국민의힘 제가 봤을 때는 어 이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면 만에 하나 만에 하나라도 김기현이 당대표가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면 당 깨집니다 탈당하고 당분열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봤거든요 토론 3개 같은 당을 할 수 있는 수준의 지금 메가티브가 아닙니다 아니 서로 귀가 다르잖아요 바이든으로 들린 김기현은 날리면 아직도 우기고 있고 이런 코미디가 없는데요 근데 제가 봤어요 3차 토론회를 제가 여러분들은 아무도 관심이 없어서 안 봤을 거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그 웃긴 장면만 그렇지요 마무리 한번 해주세요 마무리하는 김에 그 요약 한번 해주세요 마무리한 김에 황교안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김기현한테 땅 대표 이거 해명해라 하니까 김기현이 왜 이렇게 네거티브를 하냐 그러니까 갑자기 정새끼 가면서 내가 갔다 왔다니까 이러면서 내가 현장에 갔다 왔어요 막 이러더라고 황교안이가 그렇지 황교안이 현재 갔다 왔다 그 소리지 그거는 사실은 같은 당을 하는 사람들 간에 이게 네거티브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김기현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에그 그러니까 총선 다 말아먹고 패했지 엄청 앙금이 남을 만한 그 공격을 하더라고요 내가 봤을 때 이거를 이제 찬아람은 이렇게 표현하던데 이 김기현이나 다른 일반적인 정치인들의 지지자들을 팔로워라고 하잖아요 황교안의 지지자는 팔로워가 아니래요 벨리버래요 신도래 신도 정광호 뭐 이런 사람들이랑 그렇죠 그 사람들은 지금 전국이 간첩이 가득하고 그 다음에 지난 총선도 부정 조작 승급을 또 주장하는 자들인데 여러분들은 그럼 황교안이 지금 선전한다니까 국민의힘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응원해야 되냐면 김기현이 아닌 다른 후보들을 응원하면 국민의힘은 제가 봤을 때 깨집니다 이건 안 깨질 수가 없어요 분열됩니다 그리고 원래 모든 정치와 선거에서는 상대가 분열되고 우리가 결집했을 때 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잘 한번 보시면 이런 코믹 물론 답답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게 신권여당 대표하겠다는 놈들이 나와서 할 말인가 아무런 비전도 없고 정책도 없고 뭐 생각도 없고 개념도 없고 그런데 누가 별개로 분당 위험성은 도사리고 있다 그래서 오늘 박지원 원장도 그렇게 얘기했더만요 전낭대가 아니라 분당대라고 분당된다고 맞아요 그런데 웃긴 게 그것도 웃기지 않아요 천하람이 야 당신들 바이든으로 들어서 날리며 들어서 하려니까 김기현이가 지가 아마 선수로 당신 아직도 바이든이라고 주장하냐고 물어보니까 천하람이 예 바이든이요 제발 좀 바이든이라고 합시다 전당대회가 아니라 정상인 간별대회도 아니니까 미국인들이나 전세계 외신 기자들이 봤으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전부 다 세계 시민들 세겨로 다 바이든으로 보도해가지고 코미디 대상 냈는데 그걸로 싸우고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검찰 집단들 자기가 모류이기 위해서 남의 청력까지도 왜곡하는 저 우격다짐을 보면서 공소장으로 장난쳐서 남의 죄 없는 거 그거 죄 없으면 기소를 안 하고 불기소 처분해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억울하게 했겠느냐 자기가 모류이기 위해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변희 대표도 그렇게 하잖아요 바이든을 온 국민이 듣는 바이든을 날리면으로 조작해서 바이든 들렸다는 지지자들까지 겉박하고 해외여가지고 날리면으로 답하지 만들었고 여론조사에서 30% 정도가 날리면으로 답을 했잖아요 실제로 얼마나 국민들 귀까지 조작해버린 건데 그러면 그놈들이 평소에 얼마나 많은 사건 조작을 했을 것이며 이렇게 명백한 것도 조작을 해버린 내매한 것들은 아니 다 조작했을 거 아니에요 아주 선명하게 들리는 건도 우격다짐해가지고 날리면으로 하는 놈들이 공소장은 제대로 썼겠습니까 맞습니다 개탄스럽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근데 이런 자들한테 범민주 세력이 밀린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그리고 분열한다 일단 우리는 모두 단계를 해야 됩니다 비판도 하고 호불호도 있을 수 있는데 아닌 건 아니고 몰아낼 건 몰아내고 그다음에 선회 경쟁하죠 아니 심지어 우리가 변희 대표님 그룹이라도 이런 분들하고도 지금 대화하고 소통 힘을 합치고 있는데 그리고 범민주 세력이라는 사람 느끼 비판은 정직하게 해야 됩니다 정직하게 논리에 입각해서 정직하게 해야지 비겁하게 자기 욕 안 먹으려고 이재명 대표가 구속돼야 순교자가 된다 이런 얘기는 안 맞는 얘기예요 그 사람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차라리 박모씨가 이야기했죠 그 사람 이야기하지 말아 그 사람을 비판하는 것마저도 그 사람의 전략이 말리는 거래요 그러니까 차라리 나는 이재명 대표 지지하지 않는다 이재명 대표가 내려오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는 입장이 달라도 정직하다고 내가 인정했어 그리고 너 제 말이니까 아무것도 알아 그거는 차라리 이런 놈이면 차라리 덜 나쁜 놈이야 그건 정직한 거야 정직한 거야 왜냐하면 난 지지 안 하고 이게 민주당을 망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나는 동의 안 하지만 정직한 거야 근데 이재명 대표가 뭐 체포당에서 구속수사받는 게 당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고 순교자가 되고 더 나은 일이다 이재명 대표한테 나은 길이다 이거는 되게 비겁한 얘기 비겁한 얘기 그 사람 누군지 아는데 그런 사람 언급도 하지 말자고 안심 끄는 게 전략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에스걸님 나간복님께서도 또 슈퍼챗도 싸주셨고 에스걸님 감사하고요 돌띠님께서 바이든 청취자지 난림의 김경이니까 제가 이걸 해석해 보면 만약에 철수도 안철수 천찍자지 날리면 김기현 안철수도 날리고 천찍자지도 날리고 그다음에 황교안 모든 부정선거 주장하는 황교안이 아니라 황교활도 날리면 김기현이다 이렇게 제가 모든 국민들이 이런 암호문을 그러니까요 국민의 게임 오두리 해빠님 마음챙김님 오케이오케이님 다들 춘초김님 다들 너무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징을TV 우이종TV 인사이티비 임센티비는 다 여러분들 사랑과 응원으로 먹고 삽니다 저희는 촛불행동도 촛불시민들 때문에 알려져 있는 거지 촛불행동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촛불시민들이 모이시니까 힘이 생기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안일팀이나 우이종TV 인사이티비 인사이티비 여러분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청년농부가 경북 평제도 공사짓는 힘찬하루 녹각영지진회 이거 진짜 몸에 좋습니다 얼른 한잔 하시죠 힘이 드네요 약 1시간 동안 했더니 몸에 좋은데 좀 확 나죠 4만 7천원짜리가 30포인데 안일팀에서 들었다 그러면 10%가 할인이 돼요 배송비도 무료고요 이분이 오마이티비도 광고를 좀 하려고 그런데요 이렇게 진보기 유튜브도 응원 좀 하겠다 제가 연결해 드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만약에 판매가 되면 그걸로 또 농사를 지어서 또 국민건강에 기여하고 또 그걸로 진보기 유튜브도 광고도 하고 완전히 선순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힘찬하루 녹각영지진회 정말 경북 상주에 민주시민 깨시민 청년농부 또 농부가 저희 고향에서 청년이 농사를 짓는 거면 우리 안지근팀이 출연나봐 하셨잖아요 미디어치랑 같이 할 때 오늘도 오신다는 건 제가 차비들에서 오지 마라 그랬습니다 제가 광고를 산삼 진액도 바로 이어서 먹겠습니다 영상 하나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지마세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자원아 산삼 드실 시간이옵니다 오 그래그래 나도 기다리고 있었다 음 오늘은 유난히도 향이 진하게 느껴지는구나 어찌 된 것이냐 예 뿌리 잎 열매 한 뿌리를 한 병에 다 담아 싸웁니다 그뿐 아니라 지리산 팔백고지에서 자란 시종 산양산삼을 사용하였고 아무것도 적지 않은 순 100% 원액이옵니다 그래서 이름도 산삼순백입니다 자원아 아하 그래서 그런지 먹자마자 힘이 불끈 솟는구나 아예 한 박스 지난 7년간 매달 20만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씨 마흔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금액은? 솔랑 100만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tape 용기 弟 동일이 손해보지 구경 보험 앞서 앞서 해당 위부분 어디에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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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뒤 앞서 pickle 해야지 앞서 앞서 1분 30초랑 광고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분들도 다 중소기업이고 또 저희는 민생경제연구소잖아요 새로운 소통연구소고 한국경제, 국민경제를 책임지는 중소기업들 잘되게 도와드려야 되니까 또 작지만 소중하게 후원도 해주신 분들이니까 제 의견 얼마나 큰 도움입니까 그러니까요 잘 봐주셨습니다 산삼순백 진짜 힘납니다 마이보험체크 정말 보험 컨설팅 잘해주고 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헬스클럽, 이기영, 장동지 배우들이 개념 배우들이 개념차게 도와주시는 헬스클럽까지 광고를 보고 왔습니다 일곱심부터는 좋은 유튜브도 많이 방송을 한대요 그래서 제가 방금 황교수 선생님과 광고 나갈 때 겨리레이스 앞으로 무조건 6시 59분에는 끝내자 그래야 우리 애청자분들께서도 또 다른 방송도 보러 가셔야 되니까 마음 편하게 또 저희 방문에 나가려면 미안하잖아요 물론 저희는 저희가 더 좋은 방송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나 이제 골목상권도 살려야 되니까 중소기업도 살려드리려고 저희가 그만하는 겁니다 그럽니다 저희는 대기업은 아니지만 슈퍼에서 동네 마트 저희는 동네 구멍각이지만 고만 가면 중소마트, 중견마트들 좀 도와주고 싶습니다 고만고만한 유튜버들도 이제 살아야 되니까 저희가 이제 배려하는 차원이죠 고만 가면 유튜브도 좀 있지 않습니까? 네 김호준 총수라던가 이재이라던가 박시영 총수님 김호준 총수님 어마어마하시죠 장만한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이동형 총수님 역시 항원기사님 별빡 큽니다 유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진요봉님 민주당이 강하게 밀어붙여야 맞습니다 민주당은 아직도 장애투쟁 결정 안 했다는데 아니 올하수 묶음 또 열심히 일하고 일요일이나 토요일날 두 시간만 나와서 장애투쟁 병행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이렇게 당하면서도 아무튼 난 더 분발하실 것을 또 믿고 강하게 또 주문하고 호소해봅니다 여러분 항기소장님과 항상 화요일 6시에 더 59분만 딱 찾아뵙겠습니다 앞으로 7시 전에 다 끝내겠습니다 항기소장님과의 화요일엔 빨간 TV를 주목해주시고 알림 설정해주시고 널리 좀 알려주십시오 금요일날 김용춘 평가사 박영웅 노무소님과는 대장동 이슈 분석 재방송 금요일 밤에 아니까 꼭 봐주십시오 특립 몇 시야죠 금요일 밤에 재방송 10시 아닙니다 금요일날은 또 우리 다스베이다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해야 돼요 다스베이다가 전에 다스베이다가 11시죠 보통 9시 빠를 많을 때는 9시 시작할 때 있고 어쩔 땐 10시 시작할 때 있고 이런 나약한 태도로는 안 된다 다스베이다가 피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또 감사합니다 진보 유튜브에 우량주 안징걸TV 많이 구독해주십시오 안징걸TV 우유정TV 인사이트TV 임세현TV 구독하기 좋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음악으로 바꿔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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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세요